타야 명무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출부 1라운드 8강전 야구월드대 네오라이오스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50여일동안 선출부 16강 1,2라운드 비출부 1라운드를 모두 끝내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한 야구대회 기획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본 채널을 선출부 그들만의 잔치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비출부 1라운드를 개최하였고 아직 영상만 안 올라왔을 뿐입니다 선출부 비출부대회뿐만 아니라 서프라이즈한 영상도 기획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한욱 선수의 타석 히트 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아 매우 넓은 사쿠오야구장과 역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좌풀이 되고 맙니다 히트 이번에도 최대로 받아친 볼이 센타깍 익숙한 곳에 떨어지는 차원리타를 만드는 박재호 선수입니다 총출 이태영 선수의 타석 바깥쪽 볼을 밀어쳐 좌안이 됩니다 홈 송구를 하는데 투수가 커트하여 1호 송구 아 안드로메다로 볼을 날려 주자가 들어오고 타자주자도 일어나 홈을 달리는데 세입이 됩니다 파워히터 선출 장구르 선수의 타석 히트 이번에도 최대로 맞았습니다 역시나 구장 사이즈와 바람에 좌풀이 되고 맙니다 박팔뚝 선출 박수현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아 잡을 뻔했지만 볼이 빠지며 라인 선상을 타고 가는 좌선이 루터가 됩니다 임재상 선수의 타석 큰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강력한 송구 아웃이 되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라이온스의 선발 타자는 선출 고주호 선수입니다 인코스 꽉찬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플리터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꽉찬 커브별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승건 투수입니다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 투수가 잡아 1루 송구 투하우스입니다 히트 잘 맞은 볼이 유격수 직선 타로 3아웃입니다 히트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쳐 라인 선상 안으로 떨어지는 우선이 털만드는 박태현 선수입니다 강력한 역바람과 116m의 구장 크기의 중풀이 되자 다시 아쉬워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천타석 4월 1위타를 기록한 박재호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클러브에 맞아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타석 좌완을 기록한 이태영 선수의 타석 히트 잘 맞은 타구가 중2풀이 되어 다시 1점을 추가합니다 히트 커버를 받아쳐 총알 같은 조한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장근우 선수입니다 장근우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장근우 선수가 이번에 어여쁜 신부님이랑 백년가약을 맞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그리고 신부님도 구독 신청했겠죠 네오라이언트의 투수가 박희태 선수로 교체되고 하석엔 박팔투 박승현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깔끔한 조한이 되고 세신랑 장근우 선수의 터미네이터 포즈와 오늘 이한타에 기뻐하는 박승현 선수입니다 큰 바운드 좀 짧은데요 슛바운드로 잡아 아아 1루엔 뿌리지 못합니다 볼렛을 줬지만 감각적으로 볼을 잡아 1루에 송구하여 길고 길었던 2회를 마무리합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1루 땅볼 1루수가 잡아 언더토스 원아웃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언더토스 도아웃 그리골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준 야구월제 대하질입니다 오늘 무한타의 조한옥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를 밀어쳤는데 중견수 옆에 떨어지는 큼지막한 우월상 후타로 또 한 장을 불러들이는 조한옥 선수입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3번 이태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자 수술을 유기욱 선수로 교체하는 네오라이오스 팀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에 파울이 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슬라이더에 삼진을 당하고 포효하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투수가 달려가 잡아 1루에 토스하여 투아웃입니다 히트 야 좌익수와 중견수가 쫓아가는데 아 슬라이딩 캐치로 볼을 잡아 보려 했지만 볼을 놓치고 또 한 점을 주는 중활리를 탈 기록하는 박승현 선수입니다 다시 타자를 맞추고 외에 높이 뜬 볼 좌플로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또 한 명의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11대 0이 됩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밖으로 흐르는 변함으로 삼진을 잡으며 이닝을 마무리하는 626 투수입니다 오늘 호투 중인 최승건 투수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쳐 우중간을 가릅니다 온갖 인상을 써가며 젖먹던 힘까지 뛰어 3루에 도착하는 한상엽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아 볼이 굴절 되어 안타가 되며 투자가 오메 들어옵니다 9번 김태우 선수에 타서 잡아당긴 볼 1루수가 토스 1아웃 그리고는 송구 W 됩니다 야구월드 정말 대단한데요 히트 바람이 좀 심한데요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좌실로 3루까지 질러하는 유정우 선수입니다 아 최승건 투수 흔들리나요?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포구하여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몸에 맞아보려 했지만 스트라이크 됩니다 아 결국 몸에 맞고 맙니다 1번 조한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바깥쪽 커버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빠른 볼을 던졌지만 조금 벗어납니다 이번엔 꽉차게 들어갑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인코스에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폴렛으로 내보내고 내놓은 듯 볼 어어 애매합니다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걸 잡아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아 차익수를 넘겨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좌원리 유타의 장준희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폴렛으로 내보내고 히트 인코스를 잡아당겨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좌선 유타로 주자를 불러들이고 일루 주자도 홈까지 달리는데 아웃이 됩니다 야구월드의 투수가 박재우 선수 잡아당긴 볼 1루수가 잡아 베이스를 밟아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향가운데 볼을 받아쳐 주만을 만들고 매우 좋아하는 조만성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백으로 잡아 1루 송구 고아웃 그리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입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되며 야구월드가 14대1로 네오라이온스를 이기며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퇴회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